네 이번에 PC 버전으로 다크 소울 3가 새로 나왔는데요 어... 지금 이슈가 있어요 게임 패드가 안 먹히는 증상이거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제어판에 가시면 장치 관리자가 있거든요 장치 관리자에 가시면 Human Interface 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Human Interface 단어를 가보면 어... 없다. 이걸 눌러야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HID 준수 게임 컨트롤러가 보이죠 이게 지금... 저는 지금 미사용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사용으로 되어있으면 충돌이 나서 그런지 다크 소울 3를 실행시켰을 때 게임 패드나 360 패드 있죠 360 패드에 키보드가 먹지 않습니다 이걸 사용 안함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게임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HID 준수 게임 컨트롤러가 여러개 있는게 있어요 그럼 여러개 다 일단 꺼주시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럼 문제없이 실행이 되실거고 게임 패드랑 키보드가 작동을 할 겁니다 사용 UNTIL Corporal Their 하하 ullah spie 핵 핵 핵 humbled 핵 핵 핵 핵 핵 아멘